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깔쑤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 자고 일어난 주민 가두기 평생 못나오게 만들겁니다 여기 이렇게 덮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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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서 배드락 하나 꺼내가지고 배드락으로 천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요렇게 천장을 만들었죠? 자 주민이 오길 기다립니다 주민아 어딨니? 빨리 와서 자라 오 잔다 잔다 자 이제 아침으로 만들게 오 좀비 들어온다 좀비 들어온다 아이고 좀비가 됐네 이제 이 좀비를 돌려주면되요 이제 이 좀비를 돌려주면되요 네 나 여깄어요 나 여깄습니다 빨리와서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